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2022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파이널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백승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장의 2021 입시 결과에 따른 성적대별 정시 지원전략과 이만기 UAE 교육평가연구소장의 2022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1부와 2부로 나눠 12월 20일 오후 7시에 진행합니다. 설명회 예약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